자 여기서 벤트 쪽으로 살짝 무기를 좀 옮겨봤는데 와 너무 많아요 자 이러면 탄력 받고 일단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망상으로 기억자리 지우면서 들어가자도 됩니다 자 일단 연마카나 깔아주면서 자 들어올 준비하면 재캔 자 그리고 턴조지가 잘 되는데요 피해망상도 엘보에 지금 그냥 빠졌거든요 토마시의 피해망상 아니 이러면 버티는 힘이 있고 시간이 부족한데요 자 텐즈가 일단 들어오려던 토마시 와 텐즈 한 명도 사시까지 마무리는 재캔으로 센티넬즈가 첫 번째 피스 홀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같은 포지션 포진이 아니거든요 화민거프가 추구하는 포지션은 어 그냥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요 재캔 이야 시원하게 헤븐을 뚫어버립니다 와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냅다 뛰어요 네 이거 사이트 터집니다 이거 토마시 위험해요 자 있는 거 알아요 토마시가 포지션은 잘 잡고 있거든요 크레이드가 됐네요 자 거기다 퀴티까지 한 명 그래도 승부 보는데요 자 가나요 이거 뭐 이대로 잡기엔 또 아쉽죠 네 일단 해보고 근데 재캔 오! 자 이러면 할만해집니다 슬슬 자 재캔 잡혔어요 자 연막 안쪽에 숨어있는데 같이 2인 1조로 닦으면서 같이 2인 1조로 닦으면서 자 신 1대1입니다 와 신! 고민! 고민 없어요 잘 쓰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시가 잘 숨어있긴 하거든요 와 이게 맞았어요? 헤븐에 있던 마틴이 맞고 아니 오늘 재캔이 미쳤습니다 재캔 3킬 근데 귀신같이 정찰자 투자하면서 앞단에 있는 거 오! 그래도 마틴에게 제시스가 트레이드를 해줬고요 와 근데 지금 미니웹보세요 미니웹보세요 컨택으로 에이파요 컨택으로 에이파요 아 팠다는 걸 나레이트도 지금 감으로는 알아서 이거 정말 촉이 좋은 플레이입니다 근데 이게 둘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 아! 지기까지 했어요 이러면 사이트 열립니다 신이 여기서 그냥 에임쇼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지금 카밍코프 빼고 보면서 신이 쉬어 한 번만 정말 아! 한 번이 안 되고 도와주질 않네요 아!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보고자 피해망상 사이즈는 잘 나와요 오! 근데 제시스 자 혼전하면 토마스입니다 아! 헤븐에 있던 텐즈에게 마무리되면서 5대1까지 텐즈넬이 빠르게 빠르게 파회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싸시가자 헤븐까지 한 번 더 성리를 해놓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구덩이 그래서 구덩이로 길을 만들고 우리가 걸어가겠다 네 이건 진검다리죠 진검다리 텐즈는 지금 머릿속에 습격도 있습니다 자 이거 데미장식! 데미장식! 아! 데미장식! 하지만 데미장식! 근데 나이에게는 2명 근데 설치 생각해야 돼요 아 근데 3대1인데요 아 이거는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설치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마틴이 결국 자 서로 습격으로 아 근데 센티넬도 지금 약간 일단 쫓겨서 가는 거예요 네 자 마틴 그리고 메인만 쥐고 있으면 어느 정도 리테이크의 그림은 나오거든요 지금 센티넬도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할 때 해주는 게 재켄이거든요 자 토마씨와 나레이트 하지만 텐즈 아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일부러 추적기 깨졌습니다 A인척 흔들고 B가 진짠데 데미장식 오! 근데 나레이트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피했어요 토마씨가 살아있어요 자 텐즈 토마씨가 살아있어요 오 텐즈 그리고 존 큐티라면 어디 숨어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일단 찍혔으니까 눈은 B사이트 안쪽으로 다 들어온 타밍코프예요 자 젤씨스 오 두 명이에요 젤씨스 잘 버텼는데요 네? 마틴 자 젤씨스를 끊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직 설치가 안 돼가지고 자 지금 사시 선수가 스파이크를 들고 텐즈 텐즈의 밸류가 올라갑니다 이 소리 때문에 텐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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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즈 못 봤어요 시댁에 당합니다 5 대 4 한 점 차 자 다시 한 번 차원퓨류 사용해 줍니까 피해망상 픽오프에서 보여줬었던 택틱인데 존 큐티가 받아치기 그대로 끊어버리는데요? 이거 그냥 안 거 같아요 네 이거 피해망상 날아올 거야 차원퓨류 쓰고 나올 거야 오오! 백쥬! 야 이래서 텐즈구나 방금 전에 실수는 잊어주십시오 자 재켄이 질렀어요 안쪽으로 살아있는 게 큽니다 재켄이 나레이트에 승부수 승부수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이러면 그러니까 급하게 랩프가는데 자 힘으로 3명 자 잡았으면 벤트로 돌리자 자 가능성이 있다면 폭발 로봇 하나 굴리고 각도 하나 좁히고 존 큐티를 먼저 끊고 가는 것 밖에 없는데 젤식스가 베이킹이 됐어요 야 젤식스가 나레이트를 잡으면서 의무적으로 B쪽의 오맨 연막을 쳤었는데 안 치고 출발해요 오오! 자 이제 버팁니다 이제는 와 타격감 확실했는데요 내주질 않아요 자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있어요 모두 살았게 돼요 모두 살았게 돼요 자 우주 장벽으로 한 번에 쏟아져 들어가자 하늘에서 나레인즈 와! 자 그런데 트레이드가 잘 이뤄지긴 했습니다 자 텐즈 혼자 남았네요 활용해요 활용해요 이거 뒤로 돌았어요 오오오오오오 시속처리 하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신이 그냥 안가요 사이트 안쪽이 그냥 신 옆에 꽂아버리면서 날아갈 준비 피해방사 안 맞았어요 신 살아있어요 오늘의 신 신이시요 그래서 습격 탔는데 여기도 커버가 됐어요 램프 있는 거 압니다 쏘는데요 콜리입니다 제이세시가 끊겼고 텐즈 남았습니다 총기가 가디언이라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포박은 근데 또 에임랩 때리는 텐즈에 보이질 않았네요 신이 피해방사 안 맞은 게 되게 컸어요 미리 보내놓고 근데 이거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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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체나오면 선박이 두 명씩 혼자 다 교환 이제 알려줘야 돼요 마틴 출발 마틴 출발 마틴 출발 젤시스 뒤통수! 램프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줌마 젤시스가 잡아낸다. 이러면 환풍구 시선처리 종큐티가 해줘야 돼요. 종큐티! 종큐티에 항상 제3의 눈이 있어요. 야 그런데 매그넘이 일단 하면서 끊어내면서 그리고 일부러 함정 깨면서 A인 척 하는데 이거! 맞다! 오!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A인 척을 5맨이 컸... 어, 예. 너무 빨리 잡혔네요. 그냥 바로 컷? 뭔가 흠집어... 아, 이거 커요! 이거 커요! 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진짜 커요 이거! 빨리하고 턴을 잡았어야 했는데 턴이 넘어갔어요 이미. 자, 일단 받고 내 넘어가는 소리! 아... 가볍게 들리네요. 속동도 생각해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보내놓고 피해망상, 관문 충돌, 사이트 점유. 저 사시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레이트는 다시 한번 해볼쩍! 와, 근데 종큐티에게 걸립니다. 안에서 꽤 버텨져야 되거든요, 이건. 아, 피해망상 잘 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많이 긁었어요, 지금. 네. 지금 전체적으로 체력 상황이 좋지 못해요. 자, 두 명 남았습니다. 매그넘만 남았습니다. 자, 재켄에게 그대로 잡히면서! 아, 재켄! 아, 재켄! 아, 재켄! 아, 재켄! 이러고 살아가면 끝이에요. 어, 근데 한 번 더 해요? 자,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자, 빼야죠 빼야죠. 나 쇼트인데 올 거야? 어, 눈 멀고. 오! 와! 이걸 피했어요? 아니, 앞단에서 스킬이 몇 개를 빼요, 지금 재켄이. 날아가요? 아니! 본인이! 재켄! 재생 받고! 재켄 눈을! 우와! 재켄! 자, 존 큐티가 토마스 정리. 아니! 야, 저 트랩도 진짜 숨 막힙니다. 네! 믿을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센티넬이 애초에 차원 퓨류 내지는 데미 장식을 쓰고 사이트 들어올 거 알았어. 사이트 들어갈 때 이거! 암정! 와! 존 큐티 암정! 이거 100% 카운터입니다, 이거는 진짜. 네. 알고 있었어요, 진짜. 쟤네 차원 퓨류 올라왔다. A 올 거야. 메인 쪽에서 자시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오지 말아줘. 제발. 어, 근데 피해망상 눈 봤어요. 재켄 봤어요. 재켄 젤시스까지. 그리고 또 한 번 신혼자. 네. 오픈북입니다, 오픈북. 자, 이제 그렇다면 칼민쿠푸딘 남은 라운드들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지. 어, 이거 기다려. 포켓 기다려. 재켄 포켓이였어요. 긁어요. 긁어요. 그리고 버티고 시간 벌었습니다. 피해망상으로 사이트 메꿀 수 있어요, 센티넬. 여기서 끝나면 된대요. 아, 여기서 끝나면 사시. 마무리는 젤시스가 하나요? 추적자 눌러줬습니다. 또. 내 머리 내가 지킨다. 나 혼자 있어. 자, 추적자 따라갑니다. 재켄. 제시스. 오우. 아, 이제 오프로. 스플릿을 마무리해주는데. 센티넬입니다. 사시스가 버텨내면 모릅니다. 네. 연결부를 먹고 있어서 센티넬 나머지 인원들 굳이 무리 안 하고요. 연결부에 많다. 일단 이 정보 큽니다. 근데 포박 대 재켄이 나가지 못해가지고. 네. 이러면 사이트 한쪽에서 메꾸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망상 너무 맛있게 들어오는데요. 자, 나린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밀고 다시 대치구도 만드는 센티넬이고요. 자, 한 명칙을 정리했습니다. 마티니, 존 큐티. 와, 지금 텐즈가 좀 큰 그림 그려요. 이동안 버텨주면 됩니다. 텐즈 올 때까지. 이거 시간이 안 돼서 해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어렵게 했는데요. 이 시간 이미 많이 갔어요. 네. 이제 터집니다. 네, 지나갑니다. 새끼지. 결국엔 대신 마무리 해줬대요. 그냥 런앤건을 통해서 변수 만들 수 있을만한 협소한 공간인 B로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 그렇지요. 오딘 봤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어, 이거 흘러나오는 거. 제대로 들어갔고. 텐즈. 텐즈 시네마 이거 개봉기 시작. 어, 잠깐만. 아, 발자국을 저기로 타가지고 왔어요. 두 명 남았습니다. 아, 이게 텐즈 머릿속에서는 막 큰 그림 그리고 있었을 건데. 폴트 포지션 상황에서 어디가 센지 간을 너무 잘 봐요. 와, 종큐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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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죽은 것도 커요, 종큐티가. 그리고 또, 센티넬이라면 이거 그냥 안 가거든요. 가네요. 그냥 가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아. 제가 너무 발알못 이어가지고 요즘은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문이 한 번. 30초 남았어요. 아, 근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센티넬스도. 어, 그래서 피해망상? 피해망상? 와우! 펜즈가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게에 옵니다. 젤시스, 젤시스. 와, 젤시스 타임. 참아요. 참아요. 어어! 신이 그냥 다 보내네요? 자, 싸시가 신을 잡아줬구요. 백업 시간 다 벌어줬죠, 신이. 이거 설치가 좀 애매한데요? 자, 텐지가 잡았어요. 설치자만 끊은 센티넬. 아, 설치자만 어떻게 끊어보려다가. 아, 네, 결국. 센티넬이. 삐아플 것 같은데요. 일단 에이 사이트 쪽으로 향하네. 센티넬이구요. 아, 궁극기 많으니까 일단 앞단에서 하나 쓰고 가자. 오 근데 토마씨 찍혀있는 상황에도 결국 본인들이 유리한 싸움이 되려면 구덩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이거 바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발자국으로 탔습니다 텐츠가 발자국 근데 하나만 잡고 끝나면 안됐었는데 맞구덩이로 나레이트 약간 연막샷으로 변수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레이트가 그렇게 활약했는데 1등인데 4킬이에요 지금 카밍쿠프가 안 풀린다는 거죠 이거 습격 습격 오 맥은업 커버했어요 텐즈부터 끊어줬어요 폭포로 넘어갔다 제시스야 받아먹을 준비해라 근데 이거까지 투자하는 거는 수순이죠 존큐티 뛰어가는데 존큐티 오 이거야 들어갔어요 걸려가지고 그냥 존큐티 그리고 일단 언덕설이라서 그냥 언덕에서 케어하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마틴 체력이 좀 없긴 합니다 시간 잘 끌고 있어요 존큐티 코마씨까지 마틴 자 근데 해체가 반해체 됐고요 올라갑니다 반해체 어 해체 안 한다 위아래 아 마틴이 결국 3킬로 센티넬이 어 이거 피해 망상 던져봤던 오 그분들도 아 마틴 아니 이거 리액션이 될까 했는데 아래 해체까지 존큐티가 파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요 아 근데 젤시스가 자 근데 아직까지는 센티넬이 힘들어요 오 다 레이트 자 여기가 진짜다라는 콜 나왔어요 오 자 마틴 좋은데요 혼자 남은 존큐티입니다 빛 쪽인 척 연기하고 그냥 제대로 잡아먹자 자 척기와 피해망성 커버 잘 됐어요 오 텐쥬 올라갔어요 와 텐쥬 와 텐쥬 스프레이로 그냥 날아 들어가죠 빨라요 빨라요 아 근데 신 거리가 있어가지고 텐쥬도 올라갑니다 와 아니 이거 이걸 어 이거 나레이트가 이겼으면 분위기 또 달라지는 거였는데 맞아 자 신의 나노수함 때문에 아 어디에 총은 아 이거 보이는데요 이거 에이스니까 에이스 밀어주나요 페인트 탄으로 턴 저지 또 합니다 데미 장식 있어요? 데미 장식으로 또 턴벌 거예요 궁극기나 스킬 암베가 지금 턴이 너무 좋아요 센티넬 오 날아 오오 이거 완전 시하다 마틴의 어그로 완전 벌어졌어요 이거 이기면 얘기 달라집니다 자 매그놈 매그놈 때문에 각이 다 열렸어요 자 근데 싸시가 아 한 명 더 있었죠 근데 일단 메인 설치다 보니까 신이 중요합니다 신이 중요해요 아아아아 신이 존큐티가 연막샷으로 갔어요 오 1대1 어 이거 반해채지 그냥 반푼다 바쁜다 바쁜다 와우 와우 제이시스가 막아냅니다 지금 멱살 잡고 흔드는 그림이거든요 이거 설치 타이밍 때 한번 찌르나요 오오 나레이트 복수했습니다 자 설치할 때 한번 노려볼 만해요 마틴 데미 장식 그냥 꽂아버리면서 들어갈 타이밍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데미 장식 써라 이겁니다 설치 소리 주면서 오오 데미지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가지만 지릅니다 매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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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이트까지 함께 어? 같이 없어 어떻게 정확하게 둘 다 없을 수가 있죠 네 명 텐즈 연막 들고 있어요 자 텐즈가 어 이거 앞다놓은 거 이제 알았어요 네 어 피해막을 들려놨어요 창풍 쏟아갔어요 아하 나노 수험에 도면 갑니다 자 이거 걸어서 팔거에요 걸어서 팔거에요 그렇죠 걸어서 팝니다 그걸 알아요 잭켄도 이거 응대가 되나요 잭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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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려 초기 매그너 매그너 자 나레이트까지 네 사이트 정리합니다 야 저 에임 흔들어주는 저 액션 한 대씩인데요 네 그냥 우클 오오 아 지금 이거 카밍코프가 C에서 액션해줘 추적기랑 이런 거 쓰면서 C인 척 해줘인 거 같거든요 아 근데 걸렸어 아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이거 시간에 조금 나가는 거라 교전이 조금 12초 10초 본인들이 원하는 교전이 아니에요 기체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날아가요 우와 잭켄 아니 오늘 잭켄 무슨 날인가요? 와 텐즈까지 이제 마무리 세우면서 무결점으로 평소에 저도 좋아해서 아 그래요 그 잭켄의 암 오 포박 페인트 오 신 오 신 오 신이 살았어요? 월샷으로 보낼 생각 본인 앞에 불바다 만들고 월샷 오 위로 올라가요 오오 오오 젤샷 할 거 다 했어요 밸런스 맞췄어요 일단 야 나 했다 하고선 간대요 지금 변수가 있다면 매그넘이 깊게 판 겁니다 네 자 뒤쪽으로 이러면은 오 텐즈 오 텐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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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우와 텐즈 거기다가 돈 큐치의 배빗발 와 자 싸이스가 마무리 독성 연기 던져놓고 거기다가 발자국 타라 안 되고 있어요 마음처럼 피해방사 피해방사 이거 B메인 나와요 B메인 나와요 잡아먹으러 갑니다 오 오 텐즈 오 아니 오늘 텐즈 아니 텐즈도 텐즈인데 오늘의 센티넬 이거 뭐죠 그냥? 아니 합의 이별점 여기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안 맞고 데미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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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이거 스쳤어요 스쳤어요 마틴이 마틴이 올라 아 오 결국 젤시스가 안 끊겼으니까 자꾸 에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안해서 설치를 못해요 불안해서 설치 소리만 설치 소리만 아 비가 흘립니다 아 근데 결국 큰 걸림돌 두 개 제거됐습니다 30세큰즌 left 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 볼게 매그넘 오 따시 따시 타이밍이에요 아 매그넘이 3킬러 야 저 일단 설치까지는 벌어보고 데미장식도 들고 있는 상 오 마틴이 일단 잡아냈어요 연계 잡는 씬의 습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틴 데미장식과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오 데미장식 반동으로 뜬 거를 자 근데 시간이 제법 불렀어요 네 그쵸 그리고 언덕 설치도 되어 있어가지고 네 쉽지않습니다 자 다이리트도 갈아있어요 아 이게 교전 집중이 안 되죠 시간이 흐른 걸 본인들이 아니까 네 근데 이 턴에 일단은 사시가 황혼을 또 들고 있는 턴이라서 자 나노소 때문에 오 나와있대요 전퓨티가 자 구덩이까지 펼쳐집니다 자 반 갈라서 너네 이거 들어올 수 있겠어? 이겁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를 제한하는 거죠 무조건 월샷 맞는 자리에 설치해라 지금 젤시스의 오딘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았는데요 저 이러면 소기복적 달성 황혼 꼽으면서 네 안 들려요 자 안 들려요 자 매그룹 이거 사고 났습니다 1에 2 근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밖으로 아 존 큐티 하지만 아 존 큐티가 이걸 또 한번 나노소 한번 억제 자 포지션 뺏어보려고 계속 페인트탄이랑 나노소음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 날아왔어요 위 오 마틴 스틱어로 정리 자 이러면 애매 좀 애매한데요 이거 존 큐티가 살아있기가 좀 애매한데 오와 존 큐티 존 큐티 샷 나왔어요 진짜 아직도 마틴이 아니 이걸 자꾸 살고 한 명을 데려가요 존 큐티는 지금 3대3입니다 자 설치하기 불안하죠 그 존 큐티가 빠지기는 했지만 존 큐티의 포지션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 설치 타이밍 노려요 설치 타이밍 노려요 자 마틴이 근데 오딘을 마틴 이거 에이스 가능해요 에이스 가나요 현지에선 지금 에이스 외치고 있거든요 신이 신이 아 아 자 이렇게 너네 스킬 더 써 우리 진짜 간다 자 어디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 오 이거척으로 나와 하자 yor 와 그러니까 센티넬도 그 a mic 그 중 이 자 싫으니까 본인들이 배제하러 나간 거고요. 다만 또 여기에도 교전해서 또 갈립니다. 동수예요 동수예요. 싸우러! 자스와 존 큐티! 나레이트만 남습니다. 이거 매친데요! 공선을 아니까 그냥 나무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센티네리. 그냥 더블로 들어가버렸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A 왔다. 더블픽 봅니다, 원픽! 나레이트! 나레이트! 설치돼요 설치됩니다. 황운 있어요, 황운 있어요. 한각 클리어하고 거기 밀어버리기. 근데 안 찍혀도 상관없어요. 안 찍혀도 상관이 없이 그냥 아, 그럼 이 매지역이구나! 그래서 말했다! 나레이트! 클런치를 만들었고! 나오고 싶지. 나와봐. 와줘. 자, 텐즈가 피해망상 땡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연막 안에서의 교전은 카밍코프가 우세합니다. 많다! 피해망상! 오! 빠졌어요! 오! 탱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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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무슨 세대립일까? 자, 근데 일단 샷으로, 샷으로, 샷으로! 근데 3대2? 피가 없어요. 한 번 더 기다리는 메건우. 이거 메그놈이 피가 없어요, 메그놈이 피가. 자, 스파이클. 아니, 빈사예요, 빈사! 아, 텐즈가 총기를! 아니, 매치 포인트를 센티넬이 가져가다니요. 센티넬이 절약왕으로 매치를 갑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스팅어라든지 팬텀이 활약할 수 있는 고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젤시스가 오딘이라 이거 그냥 마음먹고 긁으면 긁는 동안 풀어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아, 메그놈? 할만합니다. 아직 몰라요. 자, 젤시스가! 야, 근데 젤시스 오딘! 불만 고기만! 이렇게 끝나! 오, 신! 아직, 아직, 아직. 텐즈도 같이 긁어요? 부르면서, 부르면서! 아, 토큐팀! 이렇게, 센티넬이! 결국, 센티넬이! 2등을 먼저 올리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야, 젤시스 2대0 승리로 모량 확보했습니다! 오, 무성해지겠어요! 상당히 풍성해! 목은 단단히 조이겐.